네 안녕하십니까 슈퍼빈의 선장 김정빈입니다 오늘은 이제 저희들이 스타트업으로 회사를 경영하고 성장하는 과정 중에 저희 사업을 만들어가면서 부딪히게 되는 그런 순환경제 또는 그린 뉴딜, NDC, 탄소중립 이런 거대한 아젠다들과 저희들이 부딪히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저희들의 경험을 통해서 보게 된 세상 그리고 저희들이 보고 있는 순환경제에 대한 이야기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 정도로 챕터를 나눠봤는데요 첫 번째 드리고 싶은 주제는 자본주의라는 개념입니다 자본주의를 이해하고 자본주의 안에 기업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알게 되고 거기에 대한 경험을 공유하게 되면 저희가 ESG라는 어떤 개념을 조금 더 공감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저희가 갖고 있는 가장 중요한 키워드 중에 하나인 환경입니다 환경이라는 것이 과거에는 수질, 토양 또는 대기, 폐기물 이런 부분에서 한정돼서 쓰였지만 지금은 저희 시대가 갖고 있는 문화적인 요소가 되고 있고 사회의 많은 기능들이 융합되고 있는 중요한 새로운 개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환경을 이해하려면 저희가 도시를 이야기하지 않으면 환경이 이야기를 하는데 매우 제한적입니다 그래서 도시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드려서 환경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그러고 나면 슈퍼미니 도시 안에서 인공지능과 로봇 기술을 이용해서 혁신을 제한하고 있는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자본주의 시대를 살고 있죠 가지고 있는 많은 제도나 교육 또는 사회적인 인프라는 기본적으로 자본주의라는 사회 시스템 위에서 형성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자본주의가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부분에서 균열이 발생되기 시작했고 많은 사회학자들이나 자본가들은 이걸 수정하거나 또는 이런 부분을 보완하려고 노력을 하는 과정 중에 ESG라는 개념이 나오게 되는데요 사실 그래서 ESG라는 개념은 어떤 자본가들이 기업을 평가하기 위한 평가 지표라고 보는 것보다는 지금까지 만들어졌던 자본주의가 수정되고 그 만들어지고 수정되고 있는 자본주의가 어떻게 변화가 될지를 저희들이 찾아가고 있는 그런 탐색의 과정 그런 부분에 대한 새로운 철학 체계와 이념 체계를 만들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지금 구글이나 애플 이런 글로벌 기업들이 그들이 스스로 이 자본주의를 더 발전시키고 수정해 나가기 위해서 기업에 대한 어떤 이익을 만들어가는 과정 중에 우리 사회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평하게 그리고 공정하게 이제 배분받고 있고 혜택을 받고 있는가 그런 부분에서 이제 기업이 본연의 역할을 어떻게 재설정해야 되는가를 저희들이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저희가 환경이라는 이야기를 좀 해야 되는데요 사실은 환경은 더 이상 미세먼지나 해양 오염이나 또는 토양의 오염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사실상의 모든 것을 의미하고 있는데 그 중에 저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도시화의 문제입니다 지난 저희 인류는 수세기 동안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인구의 증가를 경험했고요 지구 생태계가 감당하기 매우 힘든 수준까지 올라왔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이렇게 많이 늘어난 저희의 인류가 배출하는 어떤 폐기물의 양은 저희들이 이제는 측정할 수 없는 수준까지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폐기물의 문제 자체가 ESG이거나 환경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고 그거를 유발하고 있는 우리 인류의 인구의 수 자체가 무엇수가 문제가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이 이제 오늘 주제가 되고 있는 온난화, NDC, 탄소중립, R200 이런 많은 개념을 불러오게 되는 겁니다 결국 이 많은 것들이 우리가 만들어 놓은 자본주의와 그리고 도시화에서 발생되는 문제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스마트 시티라는 프로젝트들을 통해서 저희는 인간이 만든 최고의 창조물이라고 얘기하는 도시를 변화시켜가고 있고 사실 이런 모든 시도가 이제 지금의 저희 시빌라이제이션의 한 형태입니다 기업들 입장에서 보면 어떤 기회와 어떤 변화가 오는지를 한번 경험을 통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우선은 이제 선형경제와 순환경제라는 새로운 개념을 저희가 받아들일 때가 됐습니다 그린 뉴딜을 포함해서 전세계의 글로벌 리더십들이 지향하고 있는 것은 저희 인류가 한 번도 만들어 본 적이 없는 순환경제, 서큘러 이코노미 제도입니다 화석연료를 피해서 또 다른 신재생 에너지를 가고 싶어 하는 이유는 화석연료는 전형적인 선형경제 에너지를 가지고 있고요 저희가 이야기하는 많은 신재생 에너지는 저희들이 생각하는 순환경제 에너지 형태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각 국가들이 R&D나 새로운 에너지 믹스처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미 글로벌 바이어들이나 큰 브랜드들은 폐기물이나 물질에 대한 순환을 구조적으로 공급망에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코카콜라나 펩시 또는 에비안 같은 음료 회사들도 2025년까지 모든 페트나 음료의 포장 용기를 펫플라스틱을 쓰겠다고 비전을 선포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그 펫플라스틱을 납품하기 위한 모든 공급망 구조가 바뀌게 됩니다 이런 순환경제 기반의 재활용은 무엇이 중요할까요? 첫 번째는 공급자의 역할입니다 그러니까 공급자가 자기가 공급한 폐기물을 다시 되삭아야 돼요 그래서 순환경제 내에서는 공급자의 역할 즉 기업이 그 역할을 해야 되고 그 기업은 결국 자본주의 위에서 생존을 하는 주체입니다 그래서 자본주의 내에서 순환경제는 가능해져요 그래서 기업들이 만든 폐기물을 되삭아갈 수 있는 구조가 돼야 되는데 기업들이 그 폐기물을 되삭아서 다시 사용하게 만들 수 있는 강력한 트리거 그 시발점은 소비자입니다 소비자들이 어떤 제품을 선택하고 그게 순환경제에 부합되도록 설계되고 소재를 선택했을 때 그것들을 다시 모아서 공급자에게 줘서 공급자가 그걸 다시 활용할 수 있게 만드는 그런 이제 새로운 어떤 사회 구조적인 혁신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여정을 저희들이 가고 있고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제 뭐 순환경제 그 다음에 그린 뉴딜 정책 이런 것들이 이제 실제로 실차화가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슈퍼비는 저희 사업을 이제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면 모든 폐기물은 다 재활용될 수 없어요 그 중에 생산자가 다시 구매할 수 있는 폐기물들을 저희는 소비자들에게 구매를 합니다 그러니까 분리수거를 해서 버리는 게 아니고 저희한테는 폐기물을 파실 수 있어요 그렇게 살 수 있는 로봇 기술을 개발해서 전당포처럼 ATM 머신기처럼 동사무소나 또는 학교나 이런 거리에 저희들이 이런 걸 설치를 합니다 그런 기계가 지금 전국에 한 500여 대가 설치돼서 이제 작동이 되고 있고 두 번째로는 그런 게 단순히 페트병이나 알루미늄 케이나 철캔을 넘어서서 다양한 종류의 생활 폐기물들에 대한 기업들의 수요처를 연결하는 것까지 저희가 설계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제 다양한 폐기물들 생활 폐기물들을 기업으로 연결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디지털 장비화와 정보화 작업을 함께 하고 있고요 이렇게 된 폐기물들을 모았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물류입니다 저희는 현재 지자체들의 도움을 받아서 전국에 16개의 순환자원을 모으는 창고를 운영하고 있고 이 창고는 생각보다 깨끗하고 청결합니다 그래서 많은 교육 장소로도 저희가 제공을 하고 있고요 마지막 연결고리의 완성 순환경제의 완성은 이렇게 모은 폐기물을 실제로 생산자가 구매할 수 있도록 가공해서 납품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구현하기 위해서 저희가 현재 화성시에 4200평 대한민국 단군 이래 최대 규모라고 하는 폐기물 가공 공장의 인허가를 받아서 이번 8월 중공을 목표로 지금 현재 함창 공사 중입니다 이렇게 되면 지금 보이시는 왼쪽에 있는 것들이 석유를 대체할 수 있는 플레이크라는 상품이고요 오른쪽이 현재 선형경제에서 나오고 있는 폐기물 가공 상품입니다 우리나라가 해외 글로벌 회사들에게 납품을 할 때 플라스틱 제품의 30%는 생활 플라스틱을 의무적으로 썩 또 믹스해서 납품하도록 요구를 받고 있는데요 저희가 갖고 있는 분리수거책에서는 그 소재가 공급이 안 됩니다 그래서 현재 많은 우리나라의 대기업들이 일본이나 대만, 유럽에서 폐플라스틱을 수입하고 있는데 저희가 이제 이 공장을 양산화 시키게 되면 그런 부분을 대체할 수 있을 거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이런 어떤 순환경제의 문화화가 될 수 있다면 저희가 이제 순환경제를 조금 더 앞당겨서 구현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돼서 도시 안에서 발생되는 많은 폐기물들이 다시 우리 시장으로 산업으로 돌아갈 수 있는 소재가 되는데 저희 로봇공학기술과 인공지능 그리고 이제 다양한 디자인의 요소들을 가미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 슈퍼빈의 이야기로 재활용의 한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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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